안녕하세요. 펜타곤의 베놈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에 올렸었던 베이프트릭팀 펜타곤 브랜드 제품 소개 영상에서 끝에 있던 쿠키 영상에 있었던 액상과 티셔츠를 당첨자를 추첨하려고 영상에 켜게 됐고요.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랜덤 댓글 추천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세분을 정해서 저희가 메일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. 제가 그러면은 이거 추첨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지는 않았고요. 순 댓글 작성수가 38, 나머지 중복으로 작성이 되었던 댓글은 다 필터링을 걸쳐서 다 이제 하나씩으로만 댓글이 작성된 걸로 이제는 해놨고요. 여기서 세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가 액상과 티셔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한번 추첨해보도록 할게요. 잭디골드님 잭디골드님은 잘 써주셨는데 메일이 없으시니까 잭디골드님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잘 메일이랑 써주시길 바라고요. 다시 돌려볼게요. 첫 번째 당첨자 김승현을 축하드립니다. 스프링 개입니다. 버튼부 방식에 그냥 스프링 개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. 일단 스프링 맞고요. 메일 저장해가지고 김승현님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구요. 바로바로 진행해볼게요. 튼 개봉 로이조님 로이조님 아직 나오시면 안 될 텐데 좀 외적인 활동을 하시면 안 될 텐데 로이조님은 일단은 감사드리고요. 로이조님 메일이 없으시길 바르고 반대로 가겠습니다. 자 두 번째 당첨자 윤성희님 스프링 게임입니다. 아 윤호5305 네이버 네 두 번째 당첨자 윤성희님 축하드리고요. 자 마지막 당첨자 돌려 볼게요. 윤성희님 또 당첨되셨는데 중복이 돼서 당첨이 되시면 어찌 못 드리니까 다음 분 다시 추첨해 볼게요. 마지막 당첨자 시청자 윤성희님 축하드립니다. 스프링 시기죠. 정답도 다 맞았구요.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일단은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메일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메일로 일단 당첨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하게끔 해가지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저희가 액상이랑 티셔츠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번 이벤트 또한 뭐 많이 많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지금은 아직 작성자 댓글 작성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나름 해볼 만한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나중에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좀 더 많이 액상을 5개로 올린다든지 티셔츠를 5장을 드린다든지 할 테니까 수량을 좀 올리도록 해볼 테니까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액상 그 베이프 펜타곤 브랜드 제품 소개 영상에서 있었던 저희 액상과 티셔츠 당첨을 이제 추첨을 해드렸고요.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좋은 이벤트로 만나보도록 해요. 안녕히 계세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